제가 뽑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만의 색깔을 좀 갖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컨셉이 중요하시죠 본인만의 것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컨셉이 뭐예요? 오늘 말썽꾸러기 대원해고 1학년 빅다리보이라고 합니다 소품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? 제 친구들이 어제 생일이었는데 생일선물로 사준 거고요 예산 합격할 자신있죠? 장난꾸러기처럼 재밌는 랩을 보여줄 거라고 제가 자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빅다리 거미요에 위치 박스인 매 빅다리 보혀비운스타깐 예 빅놀이 거나게 달러스 애니웨이 샤라우트 웨어 emg and jesus new to game 봉대 페이퍼 왕견나 싸니바드웨이 노바디 거나 스타베스 피게린 달러스 난 보여 담아스 빅다리 박혀있는 담아스 너 치즈 마이스 더 퍼피트 타임 이깐 샤무 너와 플레이어 You can never find me 자 생각해 난 내 거에 GAMILLION AIR 하나만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? 트랩, 둠백, 스윙, 타이소 본인이 그냥 자신 있는 거 BILL STACK IN YOUR BING NIGHT IT GON BE YOUR REACH TEXY 2 바운드에서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동현 씨 괜찮았어요? 네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잘했어요 듣고 완전 반했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16살인가 17살이었어요 정말 잘했어요 노래하는 앤들 BING NIGHT IT GANG LET'S GET IT